눈꽃처럼 여린 나의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이거 뭐야! 남매일지도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. 너 남매일 수도 있어. 전 알았어요. 내가 더 이용당하는 거야. 불러봐 빨리야. 자 녹화합시다. 내 이름은 오수. 나부 숫자를 써요. 어렸을 적 보육원 앞에 버려졌어요. 그 보육원에 나무가 많아서 나무 숫. 내 동생은 오영이에요. 언젠가 네가 날 보게 될 거야. 하얀 눈꽃처럼 이 여린 나의 사랑 고마 들어가세요 아저씨. 고맙습니다. 그 사람이 나를 조커다 조커! 조커가 나타났어! 내 이름은 인설. 우리 혜규 어디갔지? 혜규 왜 제 눈이 되어주고 싶다. 혜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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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! 나 부가 아저씨예요! 혜규 좀 찾으세요. 내가 오수예요! 뭐? 눈물 뭐예요? 난 항상 슬프지. 항상 감성적이야. 꼬질꼬질 좀. 누가 우수야! 와. 나가 있어. 어디 나가세요? 나? 야. 차 빼놓으라고. 차를 뭣해요? 나 우수예요! 포트 한 번 맞춰줬더니 여겨서 나오는 거야. 맞나? 둘 다. 아저씨. 둘 다. 정말 미쳐버린다 오랜만에 돌겠다. 미쳐버린다. 남방아리 이것도 뭐야. 와 이거 몰라.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. 티아라 받쳐. 넌 뭐. 이거 스카프예요. 뭐라고. 스카프예요. 이게 뭐야 이게. 이게 바보야. 그쪽도 다 괜찮은 mec. 저거 뭐야. 경호원 아니야? 경호원 죄송한데 밑에서 기다려주세요. 오 형 오빠한테 무슨 발버릇이야? 뭐야? 형 무서워. 여기를 저렇게. 저요 멋있어요. 뭐가 멋있어요. 저 우스예요. 나 강수예요.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헛점을 보이지 말아요. 정말 이 형. 헛점을 보이지 말아요. 제보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먼저 해. 타이밍이야. 속상해 죽겠어 이 형 때문에. 반박자 빨라야 돼. 장난은 항상 반박자 빨라야 돼. 부지런한 자가 많은 장난을 칠 수 있는 거. 속상해 죽겠어. 정말. 부지런한 자가. 일찍 일어난 자가. 어? 우리 집 집사다. 집사님 왜 따라오셨어요? 여기는 왜 비행기 대는 데가 없어? 어? 내가 미리 얘기해 주면 석진이 형 꼼트 무지하게 못하겠다. 같은 개그맨 출신이죠? 우리 개그맨들 사이에서. 꼼트. 그리고 사투리 형님. 젠 어색한 중에 사투리 형님. 뭐야 저 거짓말이야. 뭐야. 뭐야. 우리 가게 오신 걸 가야 한다. 돌아버리겠다. 미쳐버리겠다. 우리 왜 이러고 온 거예요. 근데. 여러분들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본부장님들이에요. 진짜로요? 무슨 본부장. 어디 본부장입니까? 대기업에. 자 일단 음료를 한 장씩 불러오세요. 아 그래요? 자 카라멜 마키아로요. 자 주문 받겠습니다. 정확하게 말씀하세요. 이거 뭐야 이거. 저 키위. 키위 주스. 키위 주스. 코크. 코크. 저는 탄산수 마치겠습니다.